안녕하세요. 손 선생님 반갑습니다. 뭘 또 그렇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특별히 오늘 진도 자랑을 좀 해볼까 라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뭐 진도 자랑 하셔야죠. 그래 진도 사람들 못하는 게 없어요. 노래도 다 잘하고 그림도 다 잘 기리고 우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구기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도 구기자 옳시다. 이 진도 구기자는 지금부터 300년 전에 진도에서 자세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세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어디에 좋으시냐. 어디에 좋으냐.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네. 어디에 좋습니까? 이거는요. 네. 그것이 참 이상해요. 네. 고혈압에도 좋고. 고혈압에도 좋고. 또 이상한 것이 저혈압에도 좋고. 저혈압에도 좋고.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키가 적은 사람들은 키도 키워주고 또 키가 큰 사람들은 내려주고. 정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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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건 구기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발 높은 곳이니 뭘 커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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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네. 특히 좋은 것은. 이것이 중국 고담에 있습니다. 중국 진시황이. 네. 불로초를 구했는데. 네. 사실은 진도 구기자가 불로초다. 네. 불로초다. 이렇게 중국에서 나와있어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저 피가 맑어지고. 네. 그저 젊어지고. 그렇죠. 식욕이 땡기고. 식욕이 땡기고. 아니 끝이 없어요. 이거 선진하려면. 끝이 없죠. 예예예. 뭐 이왕 이거 제 손에 들어온 거니까. 예예. 서운하게 생각 마시고. 노래 무슨 노래 하실라오. 아니 그 가격이나 좀 알고 내가 드려야지. 좋은 게 가격이 어디있소. 예예. 아 노래요. 그러면요. 노래는. 저. 우리 저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항상 고향 생각을 하기 위해서. 아 고향은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속 같은 거 아니죠. 제가 저. 고향의 강을 한번 해볼랍니다. 목이 좀 많이 쎄습니다. 남창규의 노래. 예. 남창규의 노래. 고향의 강. 박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так narciss 강. 전터 잘 보냐라. 고향의 강. 하지만 이 Kombat. MARC. 그릇. 우리 가입. 우리 아예. обыkt으로. 우리가 이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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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세월의 강풍을 꿔 진달래 벽에 피던 봄날에 이속을 잡던 그 사람 달래가 흐르뜨던 하늘감에 울리가 떨려야 그 사람 눈 가득한 떠난 고향의 나아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 그래 이제 더 좋은 거에요 멀쩡음 Kesem